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했다. 일본 전역과 한반도 남쪽은 미군이, 만주 전역과 한반도 북쪽은 소련이 점령한 상태였다. 일본 항복 소식을 접한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서둘렀다. 일본 항복 후 일본인들의 안전을 염려한 조선총독부 엔도 총감은 8월 15일 아침 여운형에게 치안권을 넘겼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여운형은 좌우익 인사를 망라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해방 다음 날, 여운형은 휴문고보에서 건준 성립을 하려는 해방제 일성을 터뜨렸다. 건준는 8월 16일부터 실질적인 행정권을 장악했고, 8월 말까지 전국에 146개의 건준 지부가 생겨났다. 여운형은 9월 초 좌우익의 박헌형과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9월 6일, 건준을 기반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과 부주석에는 이승만과 여운형이 추대됐다. 미군이 서울에 들어온 것은 9월 9일이 되어서였다. 이날 조선총독부에서는 통치권 이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치권을 이양받은 것은 한민족이 아니라 미군이었다. 일본에서 항복문서를 받은 미군은 곧바로 군정을 실시했다. 이어 10월 10일, 미군은 인공해산을 명령한다. 한국은 세계에다. 미국의 조직은 한국의 조직을 떠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직을 filmmaking까지의 조직을 드러낸 공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신청에서 Cap Tinko는 한반도 북쪽도 사망은 마찬가지였다. 해방 당시 항경북도까지 진격해 있던 소련군은 8월 26일 평양에 입성했다. 같은 날 정권 이양식이 있었다. 정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 7차 코프. 소군정의 시작이었다. 소군정의 시작이었다.